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일제강점기에 불법 반출된 2005층 석탑 환수를 위해 일본 불교계와 협의해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어제 이천시 국회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예방을 받고 지역 주민과 불자들이 현재 일본 도쿄 시내 오크라 호텔에 있는 2005층 석탑을 꼭 환수했으면 한다며 오는 6월 일본 도쿄 조조지에서 열리는 제41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때 일본 불교계에 반환을 요청해보라고 배석한 사회부장 도심스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우스님은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아니어서 어려운 상황이겠지만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인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송석준 의원에게 당부했습니다.